2, 2, 3 슥뽕 돌려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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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렇게 들리는 사람 이거 진짜 잘 들리는 사람 이거 진짜 잘 들리는 사람 동서나 이거 앞으로 돌리면 돼 저 친구가 어떻게 해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약간 살짝 약간 약간 그 속놀림이 있어야 되구나 스테이가 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래라! 못 돌리네 혼종 영혼종 깜짝 놀랐어 그럼 우리 스테이에게 이사 한번 들어볼까요? 네 진행 잘해 역시 0으로 가다듬으라고 한지성 하나 자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스트레이키즈의 공식 응원곡이 나왔습니다 귀엽다 근데 이거 포함해서 저희 다 맞춰 입었잖아요 맞아요 아까 목걸이 찾으셨죠? 네 목걸이 찾으셨습니다 목걸이 지하에 두고 온 사람들을 아 그래요? 다들 마음속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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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응원봉이랑 그리고 저희 이렇게 풀티 챙겨온 이름도 있죠 당연하죠? 맞습니다 사실 저희 언베일 때도 첫 시작 때마다 나왔던 노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노래 나올 때마다 우리 스트레이가 같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같이 불러준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좀 더 재밌게 응원봉을 사용해서 같이 팬피터링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무언가를 준비해 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말하기 전에 공지할 게 있죠 저희 콘서트가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이 남았던 이유는 이틀이 남았던 이유는 이틀만에 해야되는 숙제인 거죠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수제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이번이 되게 쉽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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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피터링 중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네 맞아요 네 이제 저희 쉐이키드 어 중요한 노래가 약간 알코닉한 노래 중 하나여서 같이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되나요 여러분? 오케이 뮤직 큐 아 박수 박수 아 멋있다 무대 멋있지만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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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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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RAY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STRAY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웬일이 웃는다 웬일이 웃는다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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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이키즈 너무 완벽한데? 완벽하네요 되게 팔이 아프다 팔이 진짜 아프다 여러분들 아름 좀 들고 오셔야 되겠나? 이거 미리 미리 연습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 한 1kg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1kg짜리면 깃발을 이렇게 하듯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팔짜리는 팔짜리 되게 기대된다 오케이 오케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한 번 더 보여줄까요? 한 번 더 오케이 좋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 트리지 말정다 트리지 써있어 어디요? 빨간색 짐발은 오 저기 봐려고 하면 전부 도망가 있어 맞네 보여요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 어디 보여? 캡처 와 진짜 신기하다 재밌다 자 그럼 두 번째 트라이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 레츠고 들어가는 건 상관 없어요? 듣고 갈 때 오케이 지금이다 오 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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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! Hey! Stray Kids everywhere, all around the world! Stray Kids everywhere, all around the world!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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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ray Kids! Stray Kids everywhere! Hey! Hey! 자꾸 돌리고 싶어지는데 자꾸 돌리게 돼, 나도 모르게 자꾸 돌리게 돼! 우리 Stray! 콘서트 딱 끝난 후 오른쪽 팔 바람을 걸어질 것 같아요 뭘 오른쪽 팔 바람을 걸어질 거 같아? 왼손잡이 친구들, 이쪽으로 손으로 더 돌아가면서 하세요 맞네. 근데 혹시나 이거 모습들 그런 거 다 어려우면 거울 모드로 해서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. 실로 모으신 거 같다. 왼쪽. 이렇게. 만약 왼손잡이면 바깥쪽. X를 그리시면 됩니다. 왼손잡이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. 왼손잡이. X를 그리는데. 맞아. 역시. 우지 씨도 계속 돌리네. 좋아요. 여러분 예쁘죠, 웅봉? 우리 한이가 더 예뻐. 의미 있는 웅봉이네. 몰라, 그냥 해보고 싶었어. 세기야,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. 납침반이죠? 손 잡는 거 같아. 이거 이름은 조만간 저희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. 뭐라고? 이거 이름은 조만간 저희가... 이거 이름 지어야 되는데. 이거 약간 쾌강이 있다. 진짜 빨리 돌렸다. 뭔가 리듬이 있어. 나침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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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돌려야 되죠? 네. 돌려볼까요? 이거 무서워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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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뭘로 하지? 이름 뭘로 할까요, 여러분? 지금 정해? 지금 정해? 이제 SKZ 써 있는 거 말고 뭔가 이게 이제 콘서트장에 울려 퍼질 생각. 되게 설렙니다. 진짜 너무 멋있다. 이거 어떡해. 무대 위에서 보면 얼마나 예쁠까? 진짜로. 너무 예쁠 것 같아. 창빈 형처럼 예쁘겠지? 아니 그렇진 않아. 왜 그래. 왜 그래. 이번엔 성운아 웅봉인데. 응금뽕이 더 예뻐. 응금뽕이 더 예뻐. 왜? 응금뽕이 더 예뻐. 응금뽕이 더 예뻐. 아 이거 뭐라 하지? 이름? 이름? 나 나침봉 좋은 것 같아. 창빈. 나침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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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는 게 너무 제일. 진짜 너무 이뻐요. 저희도 많이 그래요. 지금 거울로 어떻게 나? 이렇게 하면 돼요. 지금 이대로 따라하면 돼요. 와. 와. 나침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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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이냐. 음.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밝아요. 맞아요. 진짜 밝은데? 엄청 밝아요. 예쁘죠? 이거 잘할 때 LED 무드봉 없으면. 여기가 주세요. 이거요? 이거 눈을 띄겠다. 이거. 봐봐. LED 무드봉 없을 때. 이거 무드봉이란다. 무드봉. 무드봉. 무드봉 할래요? 아무튼. 무드봉 없을 때 이거 키고 자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네 이거 이렇게 세워지네. 딱바닥에. 아하. 좋네. 이거 벌써 해보았는데. 목걸이 잘하려고. 목걸이 잘하려고. 목걸이. 여러분 목걸이 진짜 예뻐요. 저 이거 그냥 맨날 하고 다니려고. 목걸이 진짜 예쁜 것 같아. 진짜 흔히 해요. 맞아요. 다음 탭 Babylonandin Palet. 나 포즈티가 편한거 같아. 어. 퍼즈 misconceptions array. 포즈티도 예뻐. 나 Его 다양한 다지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. 좋아. 그러면. 탁초 스티커 있던데? 나중에 해 보고 싶다. 내가 봤을 때하니 가 타투 스티커 하니 때문에 타투 스티커 생일인 거네. 그럼 OCP 우리 이제 스트레이키즈 앤gré다면 완전 항상 나올 거니까 특히나 오프닝 때 여러분도 많이 많이 연습해 오고 제가 기대할게요! 기대! 와, 기대! 우리 이틀 뒤에 봐요! 이틀 뒤에 봐요! 기대 많이 해주세요! 안녕! 두 데이지 렛츠! 기존에요! 바이! 바이 가져가야 돼! 아노!